어? 이번에 두 분이 대상 후보라던데요? 대상... 아 네 이상의 영광을 저희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공유시켜도 저 진짜 제가 받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엄밀히 따져서 에너지 세이빙을 해주는 건 지크 를 만드는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SKM MOVE니까 내가 받는 게 맞지 우리가 지금 타는 이 전기차도 SKM MOVE에서 만든 지크가 전비 효율을 높여준 덕분에 이렇게 멀리 가는 거잖아 엔진 차부터 전기차, 데이터 센터까지 에너지를 아껴주는 SKM MOVE 에서 만든 지크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크 SKM MOVE이 다 준비하는 데이터 센터용 지크를 준비하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게 맞지 내가 받는 게 맞지 내가 받는 게 내가 받는 게 맞지 둘, 셋 드디어 마지막 순서군요 영예의 대상 축하합니다 공유 씨, 동욱 씨 공동 수상이네요 한 분씩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지크 SKM MOVE 자, 그럼 이상으로 엔진 차는 물론 전기차에서 그리고 이젠 액식 냉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도 활약하는 에너지 세이빙 대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 세이빙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께 이상을 바칩니다 회원의 대상 그게 들어가냐고, 좀 어? 어?